내가 유튜브 할 때 나의 몰토 아 그래요? 아유 또 몰토네 제 그런 사람입니다 뭐래? 뭐래? 대표도 동생이니까 뭐라도 조금 더 얻어낼 방법은 있겠지 뭐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해줘야지 트라이언프 인천매장에 구경 왔습니다 뭐 보러 왔어? 스피드 트윈 900 1550만원? 트라이언프 T100이랑 T120 뭐 그런 건가 보다 네 맞습니다 약간 포지션이 클래식은 아니고 약간 네이키드스러울 줄 알았는데 나는 이렇게 보니까 클래식이 좀 더 가까운 것 같다 앉아보면은 발이 약간 이렇게 뒤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스텝이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뒤로 조금 뒤로 갔네 얘가 좀 낮은 것 같다 느낌이 얘가 훨씬 낮더라고요 그치? 딱 봐도 낮아 보여 착취성은 좋겠네 네 발착취성은 너무 좋습니다 T100 타는 형 거 보니까 이게 구조나 이런 건 똑같은데 헤드라이트도 똑같고 결국은 그냥 조금 저중심 설계되고 스텝 좀 밀어가지고 밀착해서 네이키드스럽게 탈 수 있는 그게 스피드 트윈이구나 네 맞습니다 이게 또 T100보다 140kg까지 경량화 돼가지고 이게 경량화되면은 똑같은 출력이면은 민첩하다고 느껴질 거야 네 맞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르구나 데이라이트가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 아 어쩐지 이게 조금 달라 여기 구조가 좀 다르고 계기판도 다르고 이거 스텝 마음에 든다 하하하 이게 이제 옵션으로 알고 있는데 트윈 900로 이제 옵션을 넣으면 아 이렇게 플랫바이크를 날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나름대로는 유럽 바이크 명품 브랜드니까 가격이 2천만 원 되니까 뭐 독일 바이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싼 편이고 혼다나 스시키 같이 약간 대중적인 바이크 기준으로 봤을 때는 3,400만 원 정도 더 비싼 거 같은 느낌이 든다 트라이언프는 이름 자체가 약간 차를 치면 랜드로버 같은 약간 명품적인 느낌이 좀 드니까 그리고 또 클래식 바이크에서는 또 알아주잖아 네 맞습니다 야 근데 이거 트라이언프 나는 몰랐는데 라인업이 엄청 많구나 크롬 죽인다 이거 이거 엄청나게 죽인다 바보 이것도 1200 엔진이네 완전 사고를 엔진이구만 그만큼 검증이 됐다는 거죠 그렇지 약간 약간은 개선됐을 수 있는데 딱히 바꿀 게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오래된 엔진인데 지금 타면 옛날 감성 나면서 또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또 계속 바뀌니까 현대적인 느낌 있으면서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이게 트라이언프에서 가장 최고 프리미엄 모델인데 3,700만 원이라고 하면 할리는 한 7,000 되거든 2,458cc 야 연비 안녕 야 이건 보네빌티 백 오렌지색 들어있고 막 이러니까 할리스러워 조금 아 근데 나는 이제 나이가 먹게 먹었나 봐 크롬이 좋아 크롬이 엄청 고급스러워요 야 크롬 관리 진짜 힘들 텐데 잠깐 이게 조명에 눈이 부신데 이게 정우의 오토바이 탈 수 있나 이거? 눈뽕 만질 것 같은데 눈뽕 만질 것 같은데 눈뽕 보지 말고 안 나온다네 그렇지 기름탱크 보고 주행할 일이 없지 그리고 타이어도 약간 달리는 성향으로 세팅된 거야 원래 저거는 약간 투어로 타이언데 얘는 알차 타이어 같은 거 꽂아놨네 이건 좀 땡길 생각이었나 보다 진혁아 난 언제 박스 까냐 이 얄궂은 운명 이게 그리고 또 그게 있다 트라이언프 이 클래식 쪽은 옵션질이 또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거 체인가드나 패그 이런 것도 다 옵션인데 거의 사람들이 필수로 하는 취미는 요거 시트 나는 지금 이거보다는 요거 요거 번데기 번데이가 살짝 클래식하고 아니 티백에 이걸 꽂는다고? 이건 좀 오버 아니야? 이게 킹&퀸 시트라고 킹하고 퀸이야? 네 맞습니다 되게 푹신푹신합니다 야 대박이다 그리고 여기가 또 그 클래식하면 그 자켓이거든요 벨스타프라는 클래식 자켓 브랜드가 있어 그거 진짜 멋있거든 그거랑 이거랑 스타일도 비슷하고 느낌도 비슷하고 이제 만듦새나 이런 것도 좋아 근데 옷이 100만원이 넘어 기본 근데 얘는 70부터 시작이야 64 클래식을 하면 이 자켓을 거의 입거든 유럽은 비가 가끔씩 오잖아 그러니까 물 튕겨내고 너 캠핑 좋아하니까 알겠지만 이런 용품이나 이런 거 코팅되어 있는 거 빨고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원단으로 이렇게 왁싱 자켓을 많이 입는단 말이야 이거를 입어보니까 좋더라고 벨스타프는 보호대가 없어 근데 얘는 보호대가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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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더라 미니에서 그거라고 하는데 미니에서 브레이크 등 그 이름 알지? 유니언 잭! 아 맞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해 잉방 아니야 유니언 잭 멋있잖아 강서점 행사 때 이게 50% 행사였었어 와 엄청 고민했다 진짜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완전히 클래식한 자켓을 선택하는 거 아니면 이런 류의 자켓들은 그냥 범용 브랜드 유명한 거 쓰는 게 좋아 알파니스타나 다이네즈 이런 거 포미네 이런 거 써야 이런 것도 봐봐 이거 되게 많이 입는 스타일의 자켓이거든 근데 이거 트라이엄프잖아 데우스 자켓하고 원단은 좀 다른데 구조는 똑같아 근데 만약에 데우스를 샀다 그러면 바이크 아무거나 타도 돼 그런 이런 점이 있다 그리고 이런 건 이제 그냥 패션으로 입는다고 생각해야 돼 왜냐면 달릴 때 이게 헬멧을 엄청 때리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고정이 되던지 아니면 뭐 이렇게 빗을 올려서 타던지 해야 되는 거라 근데 여자 옷인가 보다 여자 옷이 확실히 아담하고 이뻐 난 CB를 타고 있는데 여기 CB에 어울릴만한 뭔가 없네 브랜드마다 할리도 그렇고 DM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렇게 어페럴이 같이 있잖아 네 유일하게 오토바이는 겁나 파는데 어페럴이 없는 애들이 일본 오토바이다 혼다, 스시키, 야마가, 아와사키 걔네 어페럴이 없어 있긴 있는데 잠깐 뭐 타 브랜드하고 잠깐 콜라보해서 재킷 조금 팔아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오토바이 팔아서 장사하는 거지 할리도 마찬가지고 할리 오토바이 사면서 옷 사면서 이렇게 딱 깔맞춤을 해야 간지가 또 맞습니다 맞춰줘야 돼 이런 것도 다 어차피 그 유명한 아까 얘기한 그런 알파인, 다이네즈 이런 거 다 콜라보거든 제조사는 똑같아 근데 이거 달아서 나오냐 이 차이이지 용접장갑 아니네 불멍할 때 쓰는 불멍할 때 쓰는 이런 거는 트레이더스나 코스트코가 잔뜩 있다 새킬레 5만원이다 우리 유석이 티셔츠 이런 거 입고 다닐 때가 곧 오겠구나 인천점에 오면은 트라이옴프 라인업을 다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리고 어페럴도 많이 있고 강서점에도 있지만 여기 또 우리 아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만약에 바이크 신차를 내리고 싶거나 트라이옴프 브랜드에 대해서 시승을 포함해서 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 인천점에 오셔가지고 유리나무 유튜브 이름 팔으셔도 되고 여기 계신 빅선라이더님 이름 팔아도 굉장히 환영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트라이옴프 인천점에서 유리나무 채널이었고요 앞으로 재미있는 콘텐츠를 더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그 요새 유튜브에서 엄청 나오는 스트레이트 트리플 뭐 760인가 그거구나 범블린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시승을 해보던지 해봤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여기까지